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은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죠 고당대통 응수대통이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의 특히 만성질환 성인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이 있겠죠 전국 5천만 명 중에 천만 명 이상 진단을 받고 있다는 고혈압 무시무시하죠 두번째는 당뇨에요 당뇨도 성인 고혈압 이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환자가 합산해서 약 1300만 명 이상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게 대상포진 통풍 특히 통풍은 남성들이 많이 걸리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는데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그전에 흥생이나 이면은 신라 여기서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뭐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800만원이다 1000만원까지 잠시 출시가 되었다가 보험료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했죠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로 고지혈증 진단비가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고지혈증 진단비 외에 저 보호망에 의한 대로 일단은 고혈압 네 그리고 당뇨 대상포진 통풍 각각 800만원 하지만 통풍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고지혈증 진단비는 그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흥생에서 나왔는데요 그전엔 300만원 출시가 되었다가 이번에 고지혈증 아무래도 손해율이 높을 것 같아서 300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가입 한도와 보험료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보험금 청구시에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흥생 흥생에서 고지혈 진단비가 국내 최초로 100만원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고혈압 처음에 500만원 나왔다가 다시 뭐 천만원도 나왔고 잠시 2주 동안 판매하면서 손해율이 높으면서 300만원은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고혈압 300 당뇨 300 대상포진 300 하지만 통풍은 그나마 손해율이 좀 적은지 500만원까지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당대통이었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하지만 이번에는 고지혈 진단비까지 탑재가 되어서 고고당 대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샘플 하나 올려드릴게요 주계약 100만원 사망보험금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지혈증 여기 보시면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이죠 고지혈증 포함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처음에는 30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다가 4월 말일날 그런데 손해율이 높은지 그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이 고혈압 300만원 당뇨 300만원 그리고 대상포진 300만원 통풍 500만원 그런데 고지혈증과 당뇨는 10년 갱신형으로 판매가 된다는거 사망보험금 재해사망은 4천만원 이렇게 넣으면 최저 보험료 2만원인데요 남성 30대 40대 기준으로 16,000원 23,000원 그런데 최저 보험료 2만원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 기준으로 남성 4만 345원 여성 2만 9,015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라에요 신라 신라 어디야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니고 신알라이프의 약자죠 그래서 고혈압 500 들어가요 신알라이프는 당뇨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 그래서 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번달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천만원까지 가입이 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도 가입 안 했다가 한도가 또 내려가니까 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은 막연히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 증상이 있으면 내가 1년 이후에 우리 치아 보험처럼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1년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족력이나 우리 가족들이 혹은 내가 식습관이 안 좋아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걸릴 수 있겠구나 어떻게 미리 생각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목돈을 받으시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 흥생이랑 똑같아요 가입한도가 300은 아니지만 500 당뇨 500만원 그래서 갱신형 비갱신형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통풍은 500만원 남성은 통풍이 많이 걸리고 여성은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죠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미친 대박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보험료 비교에요 고혈압 원발성 약물치료하면 1년 이후에 6개월 동안 약복용하면 500만원 나온다 40세 기준으로 남성은 16,000원 여성은 3,000원 저렴한 13,000원 당뇨 진단비 1년 이후에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받으면 500 남성은 2만원 23,50원 여성은 15,400원으로 5,000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0만원 넣으면 남성이 15,550원 여성이 22,000원 여성이 더 많이 걸리니까 통풍은 역시 남성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남성 대표적으로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넣었을 때 남성은 9,100원 여성은 3,900원 나옵니다 통풍은 특히 남성분들 특히 운동하신 분들이 단백질 이런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보면 운동하신 분들이 통풍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고당대통 같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 보호망이요 흥생과 신생 신라 이 상품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40세 남성 기준으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건데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구요 역시 비갱신형이에요 20년나 90세 물론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30년나 90세 혹은 갱신형으로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거 같아요 사망보험금 990원 당뇨병 300만원 넣어드렸어요 20년나 80세 만기 80세 만기 90세도 해도 되는데요 보험료 좀 낮춰서 20년나 80세로 해들었습니다 대상포진 20년나 90세로 300만원 그리고 통풍 500만원 통풍만 5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고혈압 300만원 여기서 이상지질혈증이죠 이상지질혈증 고혈증 포함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고혈증은 10년 갱신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0세 남성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하니까 보험료가 43,86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860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간단히 한번 가입석에서 올려드릴게요 사망보험금이죠 10년 미만시에는 500만원 나오구요 재해 원인으로 재해나 상해 이거는 외부에 급격하고도 외래적이고 우연적인 사고가 나오면 나오는거죠 10년 미만시에는 500 10년 이후에는 100만원 나오구요 재해 이후에면 질병이겠죠 질병은 10년 이후에는 250만원 10년 이후에는 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당대통 고고다 대도이죠 고고다 대통 그래서 당뇨는 300만원 하지만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되구요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1년 미만시에는 어떻게 된다 150 50%니까 감액기간 그리고 1년 이후에는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통풍이죠 통풍도 똑같아요 90일 면책기 없고 바로 즉시되는데요 1년 미만시에는 면책기간이 있어요 감액기간 250만원 나오고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원발성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 집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그래서 180 이상 약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면책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상지지혈증이죠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보장 개시일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이후부터 진단 확정되면 100% 나온다 1년 미만 시에는 면책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요 1년 미만 시에는 보장을 못 받아요 1년 이후부터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대상포진 통풍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시에는 50%가 나오고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나온다 근데 90일 면책기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험금 청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당뇨병은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 다만 계약의 부활 효력 회복하는 경우에는 효력 회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다음 날부터 보장이 된다 부활을 해도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일단은 그날 포함해서 30일이 되는 날부터 다음 날부터 보장 개시 죄송합니다 가입하고 면책기한이 30일입니다 30일 이후부터 진단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발성 고혈압이죠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년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발성 고혈압 약물 치료를 하면 원발성 고혈압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여기 보면 그 인효제 213 214 혈압강화제 217 혈관확장제 219 기타의 순환개용량 약품을 복용하시고 90 어 180일이죠 그래서 180일 동안 약 복용을 해야 고혈압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은 여기 보시면 고혈압 당뇨처럼 1년이 지난 날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갱신의 경우는 갱신 포함해서 지금 갱신의 경우는 갱신일을 이상 고지혈증 포함 개시일이다 이 뜻은 뭐냐면 10년 갱신형이잖아요 그래서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되고 10년 갱신이 되도 보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고지혈증은요 약간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범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상지혈증 고지혈증 포함해서 이상지혈증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셔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고지혈증 포함해서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되고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1년 이후부터잖아요 1년 이후부터인데 지질 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죠 그래서 278 예 그래서 278 일단은 진단명을 받으셔야 돼요 문제지 아시겠죠 이 진단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관 보장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그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278 진단을 받으면 나온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지난 다음에 6개월치 약복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지혈 고지혈 같은 경우는 여기서 278 진단만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당뇨는 1년 이후부터 뭐라고요 1년 이후부터 그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풍과 그 다음에 당뇨 통풍과 당뇨 같은 경우는 30일 이후부터 30일 이후부터 일단은 진단받으면 진단비가 나온다 근데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진단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이에요 신한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계약이죠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원발성 고혈압이죠 보장 내용이나 아니면은 보험금 청구는 흥국이랑 똑같습니다 흥국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흥국을 비춰서 비슷하게 나온 상품입니다 신한이 그래서 고혈압 500만원 역시 1년 이후부터 6개월 약 복용을 하셔야 그 다음에 고혈압 진단비가 나오고요 당뇨 당뇨는 1년 면책기간이 있죠 1년 이후부터 6.5 당화혈색소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 나오고요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는 각각 500만원씩 500만원씩 나온다 그래서 보험료가 6만2천4백17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똑같습니다 고혈압 그래서 1년 이후부터 보장기실 1년 이후부터 일단은 80일 동안 약복용을 해야 약물 복용을 해야 500만원 나오고 당뇨는 당화혈색소 여기는 30일 면책기간이 없네요 30일 면책기 없고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당뇨 아 헷갈렸습니다 아 왜이러냐 죄송합니다 다시 전정할게요 당뇨도 역시 고혈압처럼 고혈압처럼 1년 면책기간이 있다 1년 면책기간 그래서 1년 뒤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 통풍은요 여기 보시면 1년 미만 시에는 250만원 면책기간이 똑같아요 1년 이후부터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 헷갈렸네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신한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보장 개실은 1년 이후부터 된다 1년 전에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180일 약복용을 해야 500만원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훈구기란 똑같습니다 고혈압 약복용은 214 네 그리고 네 지금 고혈압 뭐로 인해서 214 혈압 강아지에 의해서 분류코드를 받아야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당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당뇨병으로 6.5죠 6.5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앙같은 경우는 214만 나와있죠 214 혈압 강아지만 나와있어요 근데 아까전에 훈구근 어떻게 되있죠 훈구근 네 혈압 강아지 214 혈관 확장제 그리고 기타의 순환개육량 그래서 이 3개를 4개죠 인효제까지 이 4개를 받아도 받아야 진단비가 나오는데요 신앙같은 경우는 혈압 강아제만 있어요 214 213이 인효제나 215 216 이거는 안나와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장을 못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혈압 진단받은건 순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6.5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당화혈색소 6.5 예 그리고 보장개시일은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상포진과 통풍이죠 500만원씩 나오는데 1년 미만시에는 50%인 250만원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도 한번 볼까요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는 두개로 나눠져 있구요 대상포진 통풍은 네 1년 미만시에는 네 공통이 있어요 1년 미만시에는 1년 계약일로부터 전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1년 미만시에는 50% 1년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면책조항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40세 남성 기준일 때 40세 남성 기준일 때 풍국은 얼마 나오냐 아까 전에 보험료를 20년이나 90세 하니까 아 왜 이래 마우스가 예 4만 4만 3천원 4만 3천원 나오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앙같은 경우는 한 6만원 돈 나왔어요 남성분들이 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거의 6만원 정도로 보험료가 나왔다 어디갔어 한참 올려야 돼가지고 눈 아프시죠 6만원 6만원 때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고지절 100만원 고혈압 당뇨 800만원 대상포진 800만원 통풍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 거 거의 1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같이 가입하면 10만원 그런데 20년나 90세니까 30년나 90세나 혹은 갱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자 다음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한번 남성이랑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먼저 흥생이에요 20년나 90세구요 당뇨 고혈압 300만원씩 통풍 그 다음에 고혈압 다 300만원 하지만 통풍만 500만원인 거 그리고 고혈압 100만원이다 보험료 35,000원 정도 35,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역시 신한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20년나 90세인데 보험료 부담되시면 뭐 30년나 아니면은 갱신형 30년나 혹은 갱신형으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53,334원 그래서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구요 원발성 고혈압 214 혈압 강화제를 드셔서 6개월 또 약복용 1년 이후부터 100% 보장이 된다 500만원 드리고 당뇨 1년 이후부터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500만원 드린다 대상포진과 통풍은 500만원인데 1년 미만 시에는 250 1년 이후에 100% 나온다 이거는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 코드만 받으면 보험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250만원 황인 90 선 conseguir 22 음 22 음 000 23 음 26 음 24 음 25 음 27 음 31 음 21 음 22 음 27 음